제가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기본 차트에서 마우스를 더블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224일선 하나만 설정해봐요 이거는 지수로 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다 지워보세요 다 지우고 224일선만 까만색으로 두껍게 만들어봐요 보입니까? 선이 생겼죠? 정상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큰 틀에서 박스에 갇혀있는 종목이라면 자 보세요 이 까만 선의 동그라미를 쳐 볼게요 이 동그라미에 닿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동그라미를 벗어난 이런 위치에서 들어가면 손실이 커지면서 못 버팁니다 까만 선이 뭐냐면 1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까만 선의 플라스마연산 10% 8% 안쪽으로 잡으면 나는 1년 평균 가격에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평균 가격이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중심이면요 주가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하면서 계속 교차합니다 교차를 하거든요 이게 하락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 평균값에 대해서 교차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평균값에 잡은데 우항형 종목이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매매하면 더 쉬워요 그렇게 제가 밥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밥그릇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밥그릇에서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서는 확률이 떨어지고 충분한 1번만큼의 행보가 나온 자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항상 그런 밥그릇 원리예요 그죠? 밥그릇 원리 기억하시고 이런 정보는 4파 5파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내게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제일 좋은 건 초보자분들은 엘리어트 1파 눌림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파도 하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실력 있는 분들은 1파 눌림 2차 돌파 자리 이 정도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큰 틀에서 정보를 뚫으면서 우성형 박스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까만색 선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사정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정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어도 버틸 수가 있고 왜?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떠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해요 사정거리를 벗어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고 앉아있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역별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만 아니면 돼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게 448일선입니다 빨간색이 448일선 그 다음에 이 까만색이 224일선이라고 봅시다 이 까만색이 224일선이고 이 초록색이 112일선이라고 봅시다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타이밍이 어디냐면 저점 매매하는 타이밍이 뭐냐면 원래대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가 역별에서 우하향하고 있다가 이게 박스로 바뀌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잡아내기 공굴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 112일선을 뚫어올리는지를 보세요 112일선을 뚫어올리잖아요 뚫어올리면 이건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별 종목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 6개월선을 뚫어올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224일선 매매나 2평 때리기 매매나 여러 가지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네 하고 이때 들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빠지는 게 멈추고 반등의 기운이 오면 맨 처음에 112일선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공략을 했을 때 뚫어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 되요 이해 안 돼요 이 까만 선에서 붙었을 때만 잡는 기준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밥그릇 기법도 적용을 시키고 하이힐 공구리 그 다음에 파라볼릭이나 일목금융테 구름대를 더 추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치까지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금방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기준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매매에 쓰이는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준과 경험치에요 실전매매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업황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라고 front rope entertain artic 알 fin ourselves 잠 bing